자 이번 내리실 역은 해운대 역입니다 아 무거워 기차가 전동됩니다 귀여워 사월이 봐봐요 해우대 아 넥커뉴스 아니야 1등석 아니야 1등석씨 왜이렇게 잘있냐 이리와 엄마 간다 안녕 얘들아 얘들아 빨리와 이리와 너무 이뻐 이리와 거기살아 얘들아 안녕 쟤들 왜저래 튀어나가고싶어요 거기 앉아있어요 이 길이 놈의 길이 승현 Kluc석 IC 125 마음은 사월아 거기서 왜 이리와 마 네이크로버지 말고 recipients 입에 왜이렇게 좋아 꽃순아! 어드리! 예쁜이! 땡이 사라졌어 땡이! 땡이! 얘는 가격한 거 좋아해요 꽃순이! 아이고 예뻐요 우리 사울이 이렇게 꽃도 예쁘고 사울이도 예쁘고요 아이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사주 찍었어요 자 엄마 있을게 기다려 옳지 예쁘다 이리 와봐 화가 많이 났어요 아이고 어드리 예뻐니 아휴 빠끔빠끈 엄마 내려줄까? 응 꽃순이 너무 예쁘다 이리 와봐 뭐하고 놀까? 티띠빵빵 할까? 우리 야 웃어! 야 웃어! 야 뭐가 꽃인지 모르겠다 응? 이리 와! 이겨! 언니 응원해줘! 이리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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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눈 방향이 틀려요 10시 10분 이리 와! 저거 좋아해! 에이! 너무 편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